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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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쇄적인 행정 이런 결과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요인. 이게 동생의 책임론까지 불가능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고. 복지병원 측의 어떤 개원 의지가 반보였던 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